한국 고전소설의 새로운 각색, 흥부, 글로 세상을 바꾼 자 리뷰입니다. 새로운 흥부절이야. 양반들의 권력 다툼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던 어느 조선시대 야설로 먹고 살던 작가 흥부는 오랜 옛날 헤어진 형 놀부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민초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조혁을 통해 더 이상 야설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흥부전이 움직이는 혼란한 세상에 관한 드라마, 사극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쭌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흥부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팩션 영화입니다. 방자전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만들어지고 재해석한 영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기존의 방자전처럼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흥부가 어떻게 해서 흥부전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제법 신선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누구를 모티브로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거기다가 흥부가 과거에 헤어졌던 형 놀부를 찾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 중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나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흥부전을 써야만 했던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 과정은 비교적 재밌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주혁이 맡았던 조혁이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게 중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역모를 꿈꾸는 어떤 두 명의 대감의 이야기로 점점 이 세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중반부의 흥부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주인공 흥부가 완성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맥빠지고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로 전개가 흘러갑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개연성이 점점 떨어지고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이런 대의를 가진 조혁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는가에 대한 그 설득력과 과정이 대체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왕의 남자를 마치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 궁에서는 검문 같은 것도 안 하나 봐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고 해도 그냥 꼼꼼하게 가방을 두 번 세 번 검사하고 하는데 이 시대 때는 굉장히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까지는 나름대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철학 등을 잘 녹여낸다 싶었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가서는 이야기에 녹여내지 않고 그냥 대사로 그냥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직접 묘사하기 바쁩니다. 야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야. 봤지? 우리가 이겼어? 응 승리 끝. 그러니까 영화는 극 중에 거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였던 조혁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조혁이라는 캐릭터의 뒤를 이어서 흥부라는 캐릭터가 제2의 조혁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캐릭터의 성장을 제대로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관객들에게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마치 명절날 듣기 싫은 잔소리 그냥 계속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루하고 뻔하고 재미가 없어지죠. 자 이렇게 이야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아쉽기는 하지만 이 영화도 분명히 칭찬할 부분은 있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그 마당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마당극만 딱 떼어서 따로 그냥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묘사되고 있고요. 촬영과 음악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음악은 상당히 훌륭한데요.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감동스러울 때, 재밌을 때, 혹은 진지할 때와 같이 음악이 나름대로 굉장히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의 합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어느 배우 하나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억지스럽게 오바스럽게 연기하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김삿갓의 정상훈 씨조차도 로마의 효위를 잊게 할 정도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스러운 정우 씨와 천우희 씨의 케미를 보는 맛도 굉장히 쏠쏠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갈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 대감들의 관계라든가 그 외에 캐릭터들의 관계를 읽어내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왕 역할을 맡았던 정혜인 씨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마치 김수현 씨를 봤을 때처럼 발성도 좋고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거기다가 김지혁 씨는요. 정말 말씀드렸지만 김지혁 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그게 중심인 만큼 김지혁 씨의 연기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이야기를 완성짓고 캐릭터 그리고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지만 뒷받침이 되는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미완성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야기와 갈등이 점점 단순해지면서 관객들의 흥미도 점점 떨어집니다. 갈등의 중심이어야 될 흥부전이라는 소재 자체가 그렇다 할 임팩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도 그냥 뭐 똑같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건 백성. 뭐 이제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메시지죠. 문제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얼마나 이야기해 그게 잘 녹여내고 캐릭터에 얼마나 잘 담아냈느냐일 텐데 이 영화는 후반부에 가서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 방법 자체가 상당히 억지스럽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겠죠. 사실 초중반부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잘 녹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중을 움직이는 소재로 이 소설, 이야기라는 것이 선택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 때문에 벌어지는 권력의 갈등도 상당히 흥미진진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영화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까메오 강하늘이라고 딱 나오길래 아니 나 영화보다가 졸지도 않았는데 강하늘씨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했는데 쿠키 영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속편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요. 뭐 영화가 잘 돼서 다음 작품이 더 좋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분이 등장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참 참 아리더라고요. 많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